다음 뉴스입니다. 근무 태도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지난 2020년 여수의 한 공사장에서 근무 태도를 지적한 70대 경비대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비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.